중국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후이성에서는 양찌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24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폭우가 안후이성을 강타하면서 어제 오후 현재 주민 99만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그중 24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오는 5일까지 안후이성 여러 지역에 비가 추가로 내릴 거라고 예보하면서 지질학적 재앙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